고맙습니다. 넌 내 맘 멀리여 어차피 내가 해간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서른 년을 살기여 명백 년을 살다 하리기여 새 사람을 가만히 마쳐놨어 내 키를 알아서 맞춰줘야지 맨날 하는데도 내 키를 못 맞춰놨어 미안해 미안해 아이씨 돈도 맑게야 못 받았는데 어서오세요 여장사 맨 고단스러울 것 가지고 오신 고객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독학할 때는 짝대기를 가져가시오 청소하게 그려가 내 인생 모델보다 울어본다 그 누가 내 맘 멀리여 누가 내 맘 멀리여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성냥에서 사랑하고자 성냥을 살기여 몇 몇 년을 생각하는 듯 세상에 가만히 있는데 우리 이러면 아 아 아 아 정답 아 아 아 아 아 엄마 엄마 혼자 있는거 나 한번 안아보려고 하잖아 어쩌다 네 아 아 아 사랑을 주는게 아니라 노동물을 주는게 미처로 연락 이 인생 웃으며 걸어왔던 길이 아리아 외로 없이 살아가보자 성년을 사는 기억 여태가 될 생각 아니니 세상에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인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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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여장사 많이 따라다니고 하나 뜻했는지 다 맞춰주잖아 얼마나 좋아 오빠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까 돈 낳은 거 봤어 나는 못 기다리겠어 좀 줘봐 시퍼런 거 줘봐 아까 내가 봤어 이리와 이리와 공룡이 한 번 만져봐 그러면 아이고 야는 우리 집 강아지가 아니고 저 집 강아지여 야 니 언니가 돈 받을라 카는데 니가 설치면 안 되잖아 바보야 오빠 오빠 돈이 어디서 그런가 해 여태까지 했잖아 오빠가 한다고 알아서 시켜줄게 에이씨 500원 말고 아까 시퍼런 거 봤다고 무슨 노래 해줄까 그럼 5천원 같은 소리하고 이제 유백을 깔고 다니면서 5천원 이야기하고 노가다가 원래 봉이야 응 뭐 뭐 뭐 뭔 노래야 시청곡 빨리 에이 왜 죽노겠어 뭔지 김정은이 뭐 뭔 노래인데 응 응 반갑습니다 아이고 난 북한에서 아니오고 그거 강릉에서 왔거든 아니요 우리도 강릉에서 왔어 어 지랄고 내가 강릉에서 그러면 님을 못 받던? 안 년에서 왔거든 에? 안 년 안 년 안 년? 있는 년인지 안 년 년인지 난 몰라 하하 또 노래 한 번만 갑시다 아휴 오늘 또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 안녕 노래하고싶은 사람 언급이 가서 신청하세요 노래하고싶은 사람 노래하고싶은 사람 언급이 가서 신청하세요 나이 지키고있어 이 춤을 추고 싶은데 내 배에 둘째 사람 그 남자를 지옥에 안고 젖어 함께 춤을 추고 싶은데 저런 뼈 그리워라 행복하나 물어진 아무런 날도 없인 그 눈물이 벗고 흘리는 그 사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도 삶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 둘 셋 너분도 소름돈 말라고 공짱하고 있는 깜빈이 나게 한 방 앉아서 쉬고 가면서 너는 딱 우연히 우연히 만난데 첫사랑 남자를 나의 질질없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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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